전국 불교 합창단연합회도 조계종의 트렉키의 대지진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. 류경숙 연합회장과 부회장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복구기금 5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. 류 회장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합창단이 많이 줄었으나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합창제 등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진우스님은 연합회의 성금 동참과 전국 합창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합창을 많이 해야 불교 홍포에도 도움이 된다며 찬불가 합창 무대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